김현정의 뉴스쇼 cbs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영입니다. 김도현님 유튜브로 문자 주셨는데 남녀의 대결 구도를 부추겨서 남녀 갈등 조장하는 거 성별 나이 세대 지역으로 갈라치기 하는 거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극단으로 계속 치달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합의점을 찾을까를 더 연구해야 되는데 지역으로 갈라지더니 그 다음에 세대로 갈라지더니 이제 남녀로 갈라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혐의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말이죠. 서효수님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일베 워마드 메갈리아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네요 하셨습니다. 1833님은 워마드 저 싫어합니다. 하지만 일베 운영진은 왜 체포 안 합니까? 그렇죠. 이 논란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워마드 생겨난 거 아니냐 이런 1833님 같은 의견도 있고요. 남선수님도 1배부터 쳐버려야 됩니다. 김태형님 모이면 모일수록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꾸 나가는 거 이거 참 또 인터넷상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은산분리의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거죠.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조금 많은 겁니까? 아주 많은 겁니까?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6대 4 정도의 비율로 우리 청취자 의견은 규제 완화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계시는 문자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의 Y뉴스가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대기자 얘기도 오늘 좀 많이 기다렸어요. 정치 얘기 가지고 오셨네요. 오랜만에? 네. 그렇습니다. 하도 정치의 계절이 아닌데 다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나 봅니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주요 정당의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니 노무현 시대의 제레니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올드보이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가 어느새 그거입니까? 여기다 제가 덧붙이자면 우연인가? 피연인가? 뭔가 궁금해지는데 우선 민주당은 당대표 결정 안 됐잖아요. 3명의 최종 후보가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국무총리를 지냈고 김진표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총영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비서와 2007년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당 그렇고. 야당의 경우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가요? 사회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냈죠. 이후에도 정책특보로서 노 전 대통령에게 조언한 인물이고요. 지난달 30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추모도 했죠. 방명록에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냈죠.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앞서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그는 행사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니까? 네. 국회 회의실에. 바른미래당 대표의 출마한 순학규 고문은 함께 근무한 인연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악연이 있습니다. 악연으로 얽힌 사이입니까? 네. 손 고문이 경기도 지사 시절인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이렇게 공격을 했죠. 노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한 순학규 고문에 대해서 보따리 장사 같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게 됐죠. 기억납니다. 나이는 노 대통령이 한 살 많지만. 한 살 차이에요? 네. 46년, 47년생. 그런데 이런 인연들이 계속 같은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엮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연이 악연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어떻게든 노무현 대통령과에 얽힌 정치인들. 그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다 올드보이는 아니잖아요. 사실 올드보이라는 말은 꼭 나이가 많았으라기보다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정부나 당, 청와대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물들이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섰는 데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이로 보자면 김진표 의원과 순학규 고문이 47년생이고 이해찬 의원이 52년, 정동영 대표가 53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54년생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유일하게 586그룹으로 1963년생이죠. 그러네요. 올드보이의 기환이라고 하려면 이미 정계를 떠났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손고문을 제외하고는 올드보이의 기환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또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올드보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3년생인데 빠른 53년생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말대로 이해찬 총리는 40대의 교육부 장관, 50대 초반의 총리 지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586그룹들이 50대 중반을 넘기고 있는데 아직도 소장파로 불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어떻게든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각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것 우연입니까? 정말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사실 연매들이 비슷해서 그럴 수는 있을 것이고요. 김현정 앵커의 말대로 우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사실은 이게 천신정으로 불렸던 핵심 측근들이 있잖아요. 요즘 신기남 의원은 정계를 거의 떠난 셈이고.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남아있는데 당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보통 인연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왜? 그럼 지금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다. 결국 권영철 대기자는 필연으로 보신다는 얘기인데 이유가 뭡니까, 그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신진그룹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8년 영입됐죠. 민주당 내 586그룹이 주력 부대라고 하긴 하는데 당대표 후보 8명 중에 4명이 출마를 했잖아요. 그중에 송영길 의원만 컷오프를 통과를 했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다 얻지 못했거든요. 송영길 의원은 8.1학번으로 86그룹이긴 하지만 전대협 세대와는 또 개를 달리합니다. 8.6 정치권의 투각을 나타낸 건 탄핵 열풍으로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상을 차지한 17대 총선 2004년이죠. 탄핵 역풍 불고 나서 그때 등장한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이런 의원들. 이인영 이런 분들이 12명이 대거 당선이 됐는데 이른바 탄도리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우상호 의원이 원내대표를 지냈을 뿐 아직 당대표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40대 기술을 내세우면서 40대부터 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진 그룹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인사들은 86그룹들이 정치를 잘하고 싶겠지만 학생운동과 정치 외에는 전문성을 쌓아본 경험이 없다. 이런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국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걸 해보지 않고 학생운동하고 이러다가 바로 국회에 입성한 케이스들이 많다. 그런 게 지금 약점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역설적이지만 신진 그룹의 성장을 선배 그룹이나 지지자들이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길을 혹시 선배들이 막은 건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해찬 의원이 88년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정동료 의원 96년. 순학규 고문은 92년 93년 제복을 선거지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지금 96년 국회의원 시작을 했고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1996년에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삼김으로 불리던 김영삼 신한국당 김대중 국민의의 김종필 자매년이 신인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이게 1996년의 일이거든요. 그때 초선만 우르르르 당선이 137명 당선이 137명 초선. 삼김의 과도체제가 30년을 이어왔다면 그 이후 삼김이 영입한 96년 이전 국회에 진입한 정치인들이 지금 20년째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새로운 신진들의 성장을 막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김 정치는 사실상 막을 내린 건데 그때 들어온 정치인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 삼김의 영향력이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그럼 정치권 주류가 메이저들이 지금 신진그룹의 성장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신진그룹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모범생 범생으로 남았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사실은 86그룹의 한 현역 의원은 기득권층이나 지지자들이 그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럴 환경이 되려면 경쟁하고 그 그룹이 성장할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당의 단합이나 안정감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 백가쟁명이 없어졌고 토론이 없어졌다. 딴소리 내는 사람 싫어하고 아까 표창원 의원 초선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공천 못 받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걱정했는데 이런 걱정들을 초선이 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의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토론은 사라지고. 총선이 다가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사실 범생이들이 아니잖아요. 뭔가 좀 튀는 사람. 돌출적인 사람. 앞서가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선배 정치인들이 고무해 주고 어려움을 겪을 때 힘이 돼줘야 되는데 공천 때 되면 쟤는 티는 내야 쟤는 싸움꾼이 하고 빼버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세 번째 이유는요? 지지자들이 신선한 새로운 정치인의 출연을 그렇게 반기지 않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지자들도? 여기서 지지자라 하면 그냥 일반 국민이에요? 아니면 그 당의 지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의 지지자들이 대체적이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성장한 게 오공청문회 때 아닙니까? 그렇죠. 전직 대통령 앞에서 명필을 던지고 정주영 회장한테 칼든 강도한테 뺏겼다.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은 지금 정치권은 총칼 없는 전쟁을 벌이는 전장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토론이 없고 매일 싸움만 하잖아요. 언론의 책임도 큽니다. 싸움으로 내모는. 그렇긴 하지만 지지자들이 정치인들이 토론하고 이런 갈등을 빚는 거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싸우는 거 싫다. 정치 혐오를 가질 게 아니라.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오늘 Y로 다시 돌아가서 왜 이들이 등장하는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실 좀 시류는 맞죠. 이 사람들이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안정감을 바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싸움이라는 걸로 너무 내보는 것도 참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들여다봤네요.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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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